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선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 수학의 존신과 부심 장현진입니다. 한 열흘 만에 여러분 다시 퀘스트, 열흘 좀 지난 것 같기도 하고 퀘스트로 다시 인사드리는데 열흘 전에 선생님이 한 보름 됐나요? 썸머 부스터라고 해가지고 여름 뜨겁게 보내보자 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내고 있나 모르겠어. 보니까 썸머 부스터 밑에 댓글 좀 달아봐. 공부 의지를 밝혀봐 했더니 정말 많은 친구들이 열심히 해볼게요. 이런 자신의 계획을 올리면서 뜨거운 여름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실행에 들어갔겠죠. 그 중간 점검을 하려는 건 아니고 선생님은 또 나름대로 중간 점검은 또 해야 돼. 계속 열심히 하고 있으리라 믿고 벌써 지친 사람들은 아주 그냥 그냥 아주 그냥 기운 내세요. 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또 기운 내시고 선생님은 또 나름대로 그날 이후로 시즌 1 모의고사를 계속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즌 1은 사실은 출제가 끝났는데 검토하고 적합도를 판정하고 이러고 있고요. 인쇄 넘어가기 전에 시즌 2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오늘 선생님이 이제 머리도 약간 부시시하고 나왔잖아. 그치? 멋있게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출제 기간이라 그래요. 출제 기간이라. 그러다가 이제 잠깐 게시판에 자꾸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고 현장 강의 문의도 들어오면서 이것저것 묻는 친구들에게 직접 그냥 좀 가볍게 질문을 좀 해줘야겠다. 답변을 좀 해줘야겠다 싶은 6개 항목을 잡아 봤습니다. 이름하여 그것을 알려주면 어우 이쁘다. 그죠? 색깔 이쁜 글씨체로 그것을 알려주면 장용진 모의 6문 6답입니다. 질문이 한 100가지 되겠지? 그런데 그중에서 공개적으로 좀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오늘 좀 가볍게 캐스트 찍으려고요. 여러분 사실 선생님도 모의고사 출제하고 정리하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어. 하지만 8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직출, 강사 직출 8년째 하고 있는데 중간에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부스터 열심히 하고 본인이 애초에 계획했던 공부 잘하고 있지? 라고 확인도 할 겸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묻고 좀 헷갈려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6가지 뽑아 놓은 거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국 최초 강사 직출이란 표현이 무슨 뜻인가요? 강사 직출. 선생님 이거 진짜 다 내나요? 이거 언제 혼자 다 내나요? 이런 질문. 전국 최초가 맞나요? 뭐가 전국 최초죠?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실제로 궁금해하기도 하고 알려드릴게요. 2014년도에 2014년이에요. 2014년. 수능으로 치면 2014년도죠. 그거 봐. 2014년부터 2020년이죠. 우리가 지금 2021년이죠. 8년이네. 그죠? 학년도로 치면 2022학년도죠. 8년. 8년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8년이면 여러분이 만약에 고3이면 지금 8년 전이면 초5때네. 초5때. 그렇죠? 초5때. 고등학교 3년, 중학교 3년, 그다음에 초등학교 2년. 그때부터 선생님이 직접 모의고사를 진짜 출제했어요. 출제를 다른 분들도 하셨겠지만, 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전국 최초로 출판을 했어요. 출판을. 전문학을 직접 다 만들어서 어떤 특정 사이트, 지금 이제 그 사이트에 선생님도 요새는 활동을 거의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모의고사로 되게 초기에 활성화됐던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선생님보다 좀 빠르게 당시에 대학생이었던 친구들이, 그런 분들이 모의고사를 막 내고 활성화되기 시작할 때 강사잖아요. 조금 나도 안 하고 있는 걸 저런 분들이 하는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분말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전문학을 직접 만들어서 학원에서 특강도 하면서 학생들이랑 같이 했던 성과물, 울런지 모의고사를 출시를 했습니다. 직접 조사를 다 해봤는데 강사가 직접 전문학을 출제해서 출판한 최초의 모의고사가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전국 최초라는 이 타이틀을 쓰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강사 직출. 강사가 직접 다 냈다.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요새 또 어떤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다 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전부 다 내진 않습니다. 지금은 놀랍게도, 선생님 진짜 오래 걸렸거든. 놀랍게도 올해부터는 50% 이하를 내기 시작했어요. 작년까지는 50% 이상을 선생님이 다 냈어요. 진짜로. 그런데 올해부터 우리 연구실 역량이 이제 선생님은 연구실 문항을 사오거나 이러지 않고요. 연구실의 선생님 제자 출신들 중심으로 해서 연구실에 이제 연구실의 역량이 좀 쌓였어요. 그래서 다 직접 다 내진 않아요. 그래도 다 같이 컨트롤해 가면서 다 같이 출제하는 것의 통일성을 이게 부여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사실은. 문제를 막을 게 어디 다른 경로로 사오면 좀 편한 맛도 있겠지만 그럼 또 재빠르게 대응할 수가 없어요. 6평을 어떻게 쳤는지 여러분들이 6평친 결과물을 보고 3월 학평 대비 6평 대비 시즌제로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거 좀 강화해야 되겠다. 다시 시켜야겠다라는 것도 강화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걸 8년치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나름대로 나름대로 슬로건으로 선생님의 슬로건으로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대략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우리 연구실에 이제 선생님이 항상 연구실 우리 조직을 강소 조직이라고 부르는데 작지만 사이즈는 되게 작지만 아주 날렵하게 출제 역량이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멋있죠? 자 이 슬로건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 두 번째 개꿀이라는 어떤 개꿀이란 컨텐츠가 있다면서요? 근데 뭐 6평 대비 모의고사나 시즌제로 열어봤더니 그런 게 안 보이더라고요. 이런 질문부터 선생님 시즌1 모의고사부터 왜 이렇게 비싸져요?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죠? 이런 얘기까지 개꿀이 이제 그것의 핵심이 될 텐데 개꿀은 어떤 문제의식이냐면 1타 3P? 사실 1타 3P를 능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핵심 열문항이 있는데 항상 장진 모의고사에는 핵심적인 열문항이 있습니다. 이 핵심적인 열문항에 주로 4점이겠지만 3점도 가끔 있어요. 20문항을 세트로 줍니다. 20문항 이게 뭐냐면 한 문항당 2개씩 한 문항당 2개씩 맞춤 제작한 문항들이 있어요. 물론 올해에는 16번하고 어디죠? 15번하고 30번 22번 이 세 문항에 대해서는 기출을 하나 넣고 커리큘럼에서 하나 넣는 방식일 거예요. 완전히 새로 제작된 문항은 나머지 7문항에 대해서는 새로 제작된 문항인데 기출의 기출 문제 하나를 반드시 같이 풀어봐야 되고 그런 효과가 올해는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출을 재학습하는 효과를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촉구하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대부분 대부분 맞춤형으로 제작돼 있는 이러한 문항들입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풀잖아.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서 내가 놓쳤던 포인트가 있을 건데 맞았건 틀렸건 주로 틀렸겠지만 그 포인트를 양측을 통해서 다시 만나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정말 막 3월에 어떤 문제를 틀렸는데 거기서 이제 아 여기 놓친 부분을 다시 점검하고 싶잖아. 그런데 그것을 다 공부하다 보면 8월쯤에 만나 그것도 아주 우연히 이런 우연의 겹침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안 일어나기도 하잖아. 그런 걸 효과를 줄이려고요. 그러지 말고 이 문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변형해서 다른 질문으로 한번 해보자. 이게 제작하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의식이 정확하게 읽혀져야 맞춤형 개꿀문항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제 이거랑 이거랑 단어만 같으면 뭐 학습효과가 있냐 학습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1타 3피라고 부르는 건 사실은 모의고사 한 회분을 풀고 나서 모의고사 3회분 이상을 푼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학습법으로 개꿀 맞춤형 제작문항 뭐 아마 부가 컨텐츠로 같이 풀어봐야 될 문항을 이렇게 제공하는 컨텐츠들이 더 있을 텐데 우리는 장인진 모의고사의 개꿀은 완전히 그 문항에 대한 진짜 의도된 타겟팅된 문항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원래 모의고사를 마저 끊을려 끊을려 간에 다시 재학습함으로써 엄청난 밀도의 학습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장인진 모의고사의 독자적인 부가 컨텐츠로서 개꿀입니다. 그래서 개꿀이 포함되는 회차가 좀 비쌀 거예요. 아마 이게 제작비 비례해서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 개꿀 제작하는데 굉장히 고돼요. 사실은 매번 새로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그 점을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꿀모? 게시판에 어떤 친구들이 꿀모라는 표현을 쓰면 다른 친구들은 저건 뭐야? 뭐 이러기도 하고 좀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데 꿀모는 다른 게 아니라 무슨 용도냐면 장인진 모의고사와 있기까지 사실 음으로 양으로 도와준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강의를 하시면서 검토도 해 주시고 때로는 일부 문항을 또 출제도 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 그분들 중에는 선생님 대학교 때부터 이렇게 친했던 선배 형들도 있어요. 형님들이죠. 남자들이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작업을 할 때 야 이게 다른 선생님들 우리 연구소에 장인진 수학연구소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의고사를 별도의 네이밍을 통해서 같이 좀 사용할 수 있게 모의고사를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작년 말고 재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2년 전, 3년 전에 꿀모라는 이름으로 모의고사를 낸 적이 사실 좀 있어요. 작년에도 일부 내긴 했구나. 올해부터는 이제 그럴 필요성을 서로 이제 좀 덜 느끼기 시작해서 장인진 모의고사만 계속 내기로 했는데 작년, 재작년에 그런 어떤 이름으로 꿀모라는 이름으로 모의고사를 낸 적이 있다. 그래서 아마 그 기억을 하는 친구들이 꿀모라는 이름을 쓰는 것 같은데 꿀모는 사실 장인진 모의와 한모입니다. 장인진 모의는 같은 거고요. 시작할 때 장인진 모의로 소임은 계속 해왔기 때문에 계속 장인진 모의고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꿀모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친구들은 소임이 모의고사 8년차를 계속 해오는 과정에 역사를 함께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이름 좋잖아요. 꿀모. 이제 처음에 네이밍 할 때 이제 다 이게 스토리가 있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그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꿀 이런 컨셉으로 한번 네이밍을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개꿀이고 꿀모고 이런 거죠. 꿀모랑 장인진 모의는 같은 거고 앞으로는 꿀모라는 이름으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장인진 모의고사. 어떤 친구들이 장모 이러더라고요. 발음이 꼭 그 수임도 장모님이 계세요. 근데 장모 뭐 이러면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장영진 모의라고 하겠습니다. 장영진 모의가 꿀모입니다. 99회? 요것도 요새는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올해 모의고사 99개나 낸다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 15회를 낼 거예요. 15회. 이미 6번을 냈죠. 3월 대비, 6월 대비, 시즌 0, 시즌 1, 2, 3. 이것이 12회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정규 시즌이죠. 이게 2회, 2회, 2회. 어? 이게 12회? 아니다. 9회다. 9회. 12회가 아니고 9회죠. 9회. 해서 이제 15회가 전체 풀 모의고사이고요. 이 전에 뭘 냈냐면 미니모이를 냈어. 미니모이. 미니모이는 선생님 게시판에 탑재가 돼 있어요. 선생님 페이지에 보면 자료실, 학습 자료실에 미니모이는 PDF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것이 84회가 있어. 그래서 이 미니모이는 그러면 어? 하프모인가요? 그렇진 않고요. 하프모이가 아니라. 개념 태재랑 선생님 기출의 내일이 동일한 챕터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챕터랑 딱 일치시켜서 개념과 기출을 학습한 후에 점검하는 용도로 다섯 문항에서 여섯 문항, 보통 여섯 문항이에요. 여섯 문항짜리 미니모이를 무려 84회를 제작해서 업로드해 놨습니다. 합치면 99회가 맞긴 맞죠. 사실 여기 좀 더 있어. 뭐가 더 있냐면 월간 장영진 하고 있죠. 월간 장영진. 월간 장영진에 지금 뭐 1월, 2월, 3월 해서 지금 7월까지 벌써 1, 2, 5, 7회 벌써 냈죠. 7회 모의고사 각각의 전부 뭐가 들어 있냐면 여러분 15문항짜리, 15문항짜리 모의고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쵸? 그것이 이제 지금은 전범위 하프 모의고사인데 초반에는 이제 과목별로 내기도 했어요. 그것까지 치면 더 많지. 그쵸?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의 학습 과정을 잘 되짚어 보고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제대로 챙기는 사람은 선생님이 그걸 다 약점 체크를 다시 할 수 있는 모의고사를 이렇게 많이 준비했다라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저게 뭔데 이렇게 많아? 나 하나도 모르겠어. 이러면 이제 본인의 학습 과정도 잘 체크가 안 되는 것일 거고 장영진 모의고사를 잘 활용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를 텐데 내가 어느 단원이나 어떤 단계 학습이 좀 부족한지를 파악하다 보면 정말 이 99회 다 해볼 필요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선택 과목이 좀 다르니까 99회를 다 할 필요는 없겠네요. 한 60회는 60회는 다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많이 준비했다라는 거 다시 알려드리고 자 이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현강모랑 인강모는 뭐가 다릅니까? 이거는 현실적인 좀 차이가 있는데 현강은 시즌 1, 2, 3 할 때 4회씩을 해요. 1, 2, 3 할 때 근데 인강은 1, 2, 3회씩만 하죠. 이거는 다음 시즌 준비하는데 사실은 이제 좀 공이 많이 들고 인강모의고사는 또 한꺼번에 패킹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물리적인 제약이 꽤 있어요. 한 사람에게 전달되는데 3회가 동시에 전달되잖아. 촬영하는 과정과의 연동도 좀 있고요. 그래서 현강모의 일부 회차. 정확하게 얘기하면 현강모가 16회차고 정규 시즌이에요. 그다음에 인강모가 9회차인데 마지막 시즌은 배송을 할 수도 없어, 사실은.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차이가 좀 있는 거지 차별을 하는 건 전혀 아니다. 알겠지? 이게 묶어서 한꺼번에 배송을 해야 되는 시스템 때문에 그리고 수능 직전에 배송하면 전달도 잘 안 되고 사고가 나고 신청할 겨를도 없는 시즌이 네 번째 시즌이거든. 그런 물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있어요. 선생님이 이번 모의고사에 대해서 학습적인 방향에 대해서 다시 조언을 제대로 한번 해 줄 텐데 기획하고 있어요. 기대해 주시고. 적어도 인강모를 9회를 이렇게 다 돌잖아요. 시즌 1, 시즌 2, 시즌 3, 시즌 0까지 하면 더 좋고. 그러면 모든 기출 포인트랑 모든 개념 포인트가 다 한 번씩 체킹이 분명히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인 설계입니다. 그건 믿으셔도 돼요. 자, 인강모는 현강모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이다라는 얘기.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시즌 5, 언제 입고돼요? 이거 정했습니다. 자, 7월 22일 입고입니다. 7월 20일 날 입고될 수 있도록 사고 나지 않고 입고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전에 선생님 머리도 좀 깎고 커트도 좀 하고 출제 사실 끝났는데 검토하고 시즌 2 준비하고 이러느라 여태까지 아직도 정신이 없긴 없어요. 현강도 지금 휴강 중이고. 그리고 좀 가볍게 여러분과 함께 장영진 모의고사 6문, 6답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찌 좀 이제 좀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셨나요? 궁금증이 해소 됐다고요? 잘 됐네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선생님도 이렇게 막 꾸질꾸질하게 열심히 한여름 되게 뜨겁게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라고 믿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운이 좀 빠져 있거나 힘든 사람들 조금만 기운 내시고 시즌 1 모의고사 다시 출시될 때 다시 그렇게 힘차게 또 만나보도록 합시다. 기운 나시죠 여러분? 자 계속 전진합시다. 갑시다.